불평 한마디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고래 사냥꾼으로 태어나 바다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는 자신들의 운명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인데요. 많이 잡는다고 해도 1년에 10여 마리밖에 못 잡는 고래입니다. 아픈 노모에 아이들까지 가족들을 시키는데도 조금은 모자란 수입이라는데요. 빨리 놔주세요. 놔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됐습니까? 이거 고래 잡는지. 웅무 17. 클라스, 클라스 출고가 9시. 야, 툼구서야 대회 이깐 하자. 이깐 다탕. 여기가 수리깃 우비, 야구, 피상, 수리깃 우왕. 이 특박한 땅의 신량한 바다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건 도래잡이 밖에 없습니다 이걸 알기에 국제신량농업기구에서 욕심이 아닌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하는 사람들 룸발룸바 룸발룸바 귀하디 귀한 도래고기를 선뜻 내어줬는데요 무슨 맛일까요? 맛있네요 이거 무슨 육포 비슷한 맛인데 이거 물고기하고 맛이 완전히 달라요 오케이 이거 어떻게 먹어요 이거 낙지 볶음 처음 먹었을 때 처음으로 먹었을 때 비슷한 느낌인데 이빨이 들어가니까 조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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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는 거예요 무슨 표현이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지 않아요? 조잉 영역을 알겠습니다 불포하지방성이 많은 고래고기가 얼마나 몸에 좋은지는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렇게 치열했던 하루가 지나고요 칠흑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어두우니까 너무 어두우니까 너무 어두우니까 너무 어두우니까 자 할리씨가 또 이렇게 어둠에 대비해서 준비를 다 해오셨어요 나이트 뭐 춤추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자리를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둠만 밝히는 건 또 아니죠 진짜 편안하다 이 분위기에 음악까지 깔아주시면 여기가 바로 지산낙원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뭐야 이게 목이 들어왔어요? 자 불청객이 찾아와도 야 별이 이렇게 다 있네요 야 죽였어 그저 승강인만은 야생으로 해 도전 목이다가 쳐서 소리가 아니 몇 마리가 있나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인도네시아 라마레라에서 펼쳐지는 로버트 할리의 좌충우돌 야생 도전기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네 네 첫 번째 출항에는 고래잡이 실패를 했는데요 하지만 요즘 로버트 할리씨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계십니다 어떤 기술이요? 이 배 위에서 던지는 작살 뛰어내리면서 아까 던지는 거 보셨죠? 직접 하신다고요? 할리씨가 배우고 있다는데 다음 주 목요일에 성공할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유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야생을 누비신 두 분 못지않게 까맣게 거울린 분이 계세요 네 정말 열심히 다니고 계신데 아가씨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광주와 담양 두 곳을 갑니다 그러니까 볼거리 즐길거리가 두 배란 얘기겠죠? 기대되시죠?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광주에 자란 무등산입니다 제가 정상 정복을 했어요 인증샷이에요 올라가니까 정말 절경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담양으로 넘어가서 여기가 바로 소세원이라는 곳인데요 제가 말이 많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선비처럼 아주 자품해진 아주 신기한 곳입니다 신기한 곳이네요 아주 신기하죠? 네 inspiration